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지. 이게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나도 준비한 게 있는데. 선생님. 오늘 뭐 이거. 방봐라 방봐방. 이게 끝이 아니고. 선생님, 이건 뭡니까? 우선 씨를 위해서. 뭐야? 귀엽다, 귀엽다.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선생님이에요. 저요? 네. 선생님은 워낙 창의적이고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, 귀한 거를. 사실 이 완전한 모습으로 마음껏 이렇게 나아갈 때다. 어머, 세상에. 전 세계의 거의 꿈을 펼쳐라. 감사합니다. 우와. 너무 행복했어요. 신세계였어요. 누군가를 알아가고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공감하고. 음식이, 음식이 아니라 희망이고 용기이고 위로고 안식이고 그런 것 같아요. 새해 복 많이 와주세요. 정말 아주 얇아서 마주칠 수 있어요. 언젠가 난 그 별을 눈뻔서. 감사합니다.